우리 모두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 비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예요? 비만! 아 비만! 네 비만! 네 비만에 대해서 사회복지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일 주위에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만 해도 좀 많이 예쁜데요.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모임을 할 때는 항상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저속으로 가다가 조금 가다 보면 시속은 50kg 해가지고 젓가락,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브레이브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저희들이 식탄병이나 식욕을 어떻게 하면 잘 되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요. 아울러서 남자분들도 술을 먹다 보면 제가 아주 억수로 친한 남자분이 한 분 계신대요.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소주 한 백을 먹기로 했는데 한 백 가지고 안 돼가지고 항상 두 배움을 마셔요. 그러다 보면 제가 뚜껑이 열리고 눈을 꽂히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술을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예측이 없을까 하고 질문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건강식품 그때 이야기 들어보셨죠? 건강식품이 뭐죠? 건강식품이 뭡니까?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건강을 위해서 열 가지 중에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죠? 손호 뭐죠? 손호 이제 기억나죠? 맞죠? 그러니까 적게 화내고 많이 웃는다. 여러분 우리한테 오면 많이 웃고 가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져. 정신이 건강해져. 알겠죠? 집에 있으면 무료해져. 물가에 가서 놀러 가도 무료해. 흑인기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이게 정신이 괜히 물가에 가서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에너지 다 빠져버리고 집에 갈 때 괜히 놀러 왔네. 뜨겁기만 하고 차라리 하늘공 가서 좀 땀 흘리는 게 훨씬 날 뻔했다. 맞아 맞아요. 내 말이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적게 성질내고 많이 웃자. 그 다음 뭐죠? 소욕 다시 욕심을 적게 내고 많이 베풀자. 맞아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데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조금 전에 배고픈 사람 아프리카 굶어지고 가는 사람 생각 안 해. 그러면 됩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악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술자리에 앉으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안 하게 돼? 그러면 소원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야. 소원 다 뭐요? 다 행. 행동을 많이 해야 돼. 한 자리에 두 시간씩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몸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서 말만 계속 나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는요. 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이런 윤리나 이런 하늘을 배꼭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게 해주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하고 상담만 하지. 그냥 내가 재미로 웃자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드리다. 술자리에 앉으면 노래를 내고도 틀어난 거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 소은 다 행. 말은 적게 하고 많이 움직이자. 맞죠? 소 뭐죠? 당. 맞죠? 소당. 다과. 당근은 적게 먹고 과일을 많이 먹자. 맞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뭐죠? 소식. 밥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 분이 어디 갔노? 저거 계시지? 밥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돼. 밥 공기의 반 반 공기. 만약에 밥 공기의 반 식당에서 주는 밥을 반으로 토막 내서 남기지 않으면 살은 절대로 안 빠져. 어디다 가면 밥을 주면 반 공기를 딱 없애버려. 딱 먼저 덜어버려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한 두 숟가락만 딱 먹으면 맞아. 그걸 꼭꼭 씹어먹으란 말이에요. 소식. 다. 뭐야? 세. 다. 다음에 뭐예요? 세.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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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세? 세. 무슨 세? 세. 거짓말이야. 그거는 소육 다채야. 아 맞습니다.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를 마. 나는 그런 소리 오늘 처음 듣냐. 어떻게 똑같이 털려버려. 똑같이 털리니까 말도 못하겠네. 한 명이 털리지 않고 똑같이 합장을 하네. 소식 다 정. 밥은 적게 먹고 마음은 편안하게 하라. 이 말이야. 정념.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막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막 서울대학교 붙었던 이야기를 막 정신없이 하면 되나 안되나? 안 되나? 나중에 밥이 채 버려. 맞아 맞아. 어. 그런데 막 서울대학교 붙었던 이야기가 막 재밌게 막 밥을 먹자마자 막 허경영 이야기를 재밌게 할 때는 소화가 되어버려. 그런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 우리 아들은 국민대학교에 낳는데 쟤는 서울대학교에 낳았다고 말만 끄라면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에 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소화가 안되고 본인도 소화가 안되. 맞아 맞아. 옆에 여자들이 박자를 안 맞춰주거든. 그래 그래. 자기 아들 공부 못한 이야기라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지. 자기 아들 공부 잘해야 하는데 누가 박자를 맞춰주노? 안 맞춰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와버려. 그러니까 소식 다정. 밥을 먹고 나서는 가능하면 조용해야 돼. 알겠죠? 그건 왜 음식이라는 게 주놈한 거야.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밥상을 갖다 놓고 밥을 이렇게 딱 보고 밥을 딱 보고 그냥 아 밥이구나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돼지야. 돼지. 돼지과야. 그런데 밥을 딱 갖다 놓고 밥과 내가 둘이 되면 안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처음에 그 운동을 해야 돼. 그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밥을 딱 갖다 놓고 엄숙해야 돼. 아 이 밥은 우리 어머니구나. 맞아 맞아. 엄마가 항상 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밥은 이게 우리 아버지의 핏담이구나. 아버지가 핏담을 해서 밥 보러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아버지가 이 밥 나를 먹이느라고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고 파출소 갔을 수도 있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옥을 각오하고 나를 먹여 살렸구나. 밥을 보면 오만 생각이 나왔나? 그러니까 밥을 보면 숙여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밥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정말 내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가. 그래서 밥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고 밥과 내가 하나가 딱 되면 먹었다면 소화가 되고 몸에 보약이야.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정이 안 된다. 이 정자 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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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정가할 때 정자 맞아 맞아요? 이 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야 돼. 밥 먹을 때는 그래서 남편이 밥 먹고 있는데 내일 개톤 내야 된다. 요런 생각하면 되나 안 되나? 밥 잘 먹게 놔둬야 돼. 다 먹고 나서 한 두 시간 있다가 소화가 요즘은 돼 있겠지. 이제 이야기해도 우리 신랑 밥 얹히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고 시계까지 봐가면서 대화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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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밥을 먹을 때도 밥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남편이 밥 먹었을 때도 밥과 남편이 하나가 돼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밥 먹고 있는데 애가 0점 맞았다가 뭐 70점, 60점 이래서 하면 남편이 밥 먹다가 이게 숟가락 나버려. 나버려. 왜 안 먹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 그럼 그 남편 몸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 알겠습니까? 그냥 뭐든지 밥을 먹을 때는 이 밥과 내가 둘이서 연애하는 거야. 데이트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밥과 내가 하나가 돼 버리면 그 밥이 몸에 들어가서 이상한 살을 찌우죠? 안 찌우죠? 안 찌우죠. 근데 밥과 내가 하나가 안 되고 밥을 잡아먹듯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뺏어먹듯이 그냥 딸기가 들어서 밥을 막 해치운다 그래. 밥을 해치운 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알겠죠? 밥이 나한테 복수를 한다. 밥이 나한테 복수를 해. 그래가 달라 들어. 그러면 이겨 못 이겨. 인간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놨어도 인간은 나중에 미생물한테 저 안 줘. 결국 바이러스한테 폐결액이다. 뭐 기간지염이다. 폐염이다. 항우석 박사도 항우석 박사도 항우석 아이고 뭐죠? 항 뭐야? 항수관 항수관 같은 사람도 결국 그 바이러스 뇌과 지난번으로 죽었죠? 폐에 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 안 죽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이 카락에 천분질이 되는 그 세균들한테 우리는 지게 돼 있어. 맞아 맞아요? 허경영 부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안 부른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서 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식다정 그 다음에 뭐요? 소육다체 고기는 좀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고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고기를 씹을 때는 채소를 넣으면 더 오래 씹어야 돼. 맞아 맞아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씹으면 고기를 더 오래 씹어야 되니까 소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고기는 좀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좋다.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알겠죠? 채소가 안 들어가면 고기가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채소보다 열 배가 길어. 그래서 서양 사람이 우리보다 대장암이 많아져요. 왜 많을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대장이 우리보다 길어 짧아? 짧아요. 서양산 대장이 짧아. 고기가 대장에 지나가려면 길어야 되는데 대장이 짧으니까 대장암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채소를 먹으니까 소의 대장이 우리보다 길까 안 길까? 길어요. 채소는 빨리 채소는 몸에 정치하는 시간이 고기보다는 빠른데 채소가 빨리 지나가면 우리 몸은 서양 사람보다도 대장이 길어 짧아. 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었다면 대장암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대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져. 빨리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소육 다채죠? 고기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안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소육 다채 그 다음에 뭐죠? 소번 번뇌는 적게 하라고 그랬죠? 번뇌는 적게 하고 뭐요? 번뇌는 적게 하고 뭐 많이 하라고요? 번뇌는 적게 하고 잠은 많이 자라 소번 다면 그 다음에 뭐죠? 몇 개요? 열 개죠? 하나 둘 서리 너희 다섯 여섯 일곱밖에 안 했네 소성 다보 합니까? 자가용 좀 적게 타고 차는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 소성 근데 저 뚱뚱한 건 많이 걸으면 또 없어져 맞죠? 그런데 밥은 실컷 먹고 한참 앉아있다가 또 전체를 타고 집에 가네 그럼 집이 또 코앞이야 이러면 돼야 돼 그 전체에 내려가지고 한 30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택시를 타네 2천원 주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2천원이 200만원의 병원비를 나중에 뜯어가게 돼 맞아 맞아 그냥 지하철에서 내렸으면 집에까지는 한 20분이든 더고도 땀 뻘뻘한 데 걸어가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루 운동이 되어버려 그럼 먹은 게 소화가 되면서 살이 안 쪄 근데 자꾸자꾸 하루에 1% 저축하면은 나중에 돼지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소성다보 맞죠? 소성다보 소염은 맨 마지막이야 소염 다수 소금은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랬죠? 그거는 맨 마지막에 10번째야 그 다음에 그럼 1개 남았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거 먼저 해줄까요? 소 소염 다수 소금은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먹으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예요? 한 개도 모르네 10개가 내가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아홉 번째 하나가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더워서 쩔쩔 매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목욕하는 거 그게 아홉 번째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름에는 여기다 외투 입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소의 옷을 얇게 입으라는 거야 소의 소의 다욕 그 대신 모욕을 자주 해라 옷은 얇게 입는 여름이 혈액순이 잘 돼 맞아 맞아 겨울에 코트 입고 다니면 혈액순이 잘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은 적게 입을수록 오래 살아 알겠죠? 그렇다고 노인이 겨울에 와이사단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냥 그 다음날도 죽는 거야 소의 다욕 옷은 적게 입고 모욕은 많이 해라 알겠죠? 이게 10가지야 자 그럼 질문에 답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모욕도 자주 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많이 소성다보 많이 걸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뚱뚱해지는 것을 그걸로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맞으면 박수 그런데 나는 머릿속에 오우 날씨가 배우고 손이 배우고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